중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에 볼만한 공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레는 물론 역사극과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감상하면서 뜻깊은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경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전국 각 지역의 공연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0월 1일 저녁 유명한 홍색 낭자군 발레 공연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형 월급 국악과 다시 만나다는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스천성 청도와 산시성 시안 등 지역에서 순회 공연을 합니다. 한편 대형 역사극인 삼하천도 연휴 기간 동안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고 중국 정서에 맞게 현지화한 덴마크의 연극, 맑은 눈동자도 감동적인 대사로 중국 영유아 연극 시장에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